지방자치단체와 LH 사이에 천문학적 금액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법정 다툼. 이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소송 주체의 하나인 하남시의 입장을 김상호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김상호 하남시장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단독 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판결이 그 결과가 지자체 재정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지자체들에게는 대형 재난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거는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정책,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비판의 우려가 높아질 것이고요. LH가 과연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개발이익을 환원한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느 지자체에서 공공택지 개발 지구 방식으로 개발을 할 때 지자체가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될까요? LH가 이렇게 공공택지 개발을 하면서 지었던 친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 부담금 반환 수송을 하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다.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 9개 지자체가 이런 공통의 어려운 사례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가 특별위원회를 맡고 제가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현재 위험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정치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답들을 좀 들으셨나요? 네. 10월 국정감사 때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위원님들께서 현장국감을 유니온타워로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우선 환경부의 법적 법령의 문제에서의 모순들 조례에는 돼 있는데 법령에는 단용돼 있지 않은 패촉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그런 입법 보완을 부탁드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시장님의 중재로 13일 날 저희가 LH 사장님을 아카데미 포럼에서 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좀 의논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태인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좀 빨리 찾아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